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취될 말씀을 잡읍시다. 이것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우서 요한 1, 2, 3서 또 우리 유다스와 함께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전체의 교회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여겨진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이 딱 두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야고보서는 성경을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들어온 정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34년 목회하면서 야고보서를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트 종교개혁자가 자신은 갈라디아스와 결혼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평가절하를 할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신층이 교리와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와서 한국 교회에서도 무관심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고보수와 바울서신 사이에 어떤 상충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라는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이후의 삶을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말씀을 주여 주여 했으면 말씀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거기에 영적 교훈을 여기서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소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성도가 된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메시지 헌음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적용 부분 적용 부분 적용.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야 돼. CVDIP. CVDIP가 언약의 여정인데 카보는 하나님 말씀을 잡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화하고 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P입니다. P. Practice.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하는 이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야고보소다. 야고보소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으시죠? 왜냐하면 자기 친형제인데 아버지 엄마와 같이 형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서른 살이 딱 되더니 같은 같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 형제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형제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겠지요. 긴 형제일수록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가까이 목사 가족들 또 교회에 늘 출근하는 직원들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런데 같은 형제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야구부가 친형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것을 보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골든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구부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야구부를 만나 주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야구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야구부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하에게 문안하노라 야구부가 뭐여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 확실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변화된 야구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이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4성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예를 주관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이방위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참 벽성이 된다라는 베드로의 이 강한 메시지를 함께 주장하면서 그 힘을 실어주었죠. 갈라데아 2장 9절에 보면 바울로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이 야구부가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 했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부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영적 삶에서 실천적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지금 시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시대의 지금 상황입니다. 야구부서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계전 성도들 야구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삥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얻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2절로 사질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구부서의 1차 수신자는 서대반 순교 이후에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로 보면 야구부가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 거니까 흩어져서 각자 흩어져 있다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굉장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막 닥쳐왔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의미하는 헬라만은 페이라 스모이스라 하는데 예기치 못한 시련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오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개념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야구부 1장 15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결을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결국은 뭐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장성의 3장입니다. 3장. 나중심. 나중심은 뭐예요? 뭐든지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자존심 지키기. 이게 사단이 건드리는 마지막 사단의 보류예요. 이 사단이 내 자존심, 나중심. 상세 6장의 물질 중심은 내 자존심 물질 두 개지요. 사실은. 그리고 11장에는 내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신자들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진흙탕이죠. 그냥 여기에 빠져서 다. 결국은 뭐요? 결국은 다 교도소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끔 다 되어 있어요. 장성의 3장.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야구부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온전히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음 같은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더 몰아서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시험을 당하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참 쉬운 말 아니지요. 어떻게 얼음이 왔는데 기쁘게 여깁니까? 말이 쉽지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의 원뜻은요. 너무 즐거워서 펄펄 뛰어뛴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도 정말 직분 따라 헌신을 하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둥건처 쓰임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왜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이 오는 시험은 전부 영적 성장의 기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 성장 기회다. 내가 영적 한 단계 엇걸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시험은 그렇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치야죠.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시험 그 시험은 기분 나쁜 시험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못된 사람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막 억울한 말을 듣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주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아픔을 당하고 그냥 아팠어. 막 힘들어. 막 일어나 자나. 24시간 아픈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주 나오고 가세요. 진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시험 당할 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어떤 눈이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 세상적인 눈 엄청 힘들지요. 영직이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을 합격할 수 없어요. 영직이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 천장지 차이입니다. 시험 당하는 이 자세가 시험치는 자세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시험을 만나보면 다 알지요. 시험 탁 치보면 알지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시험 영적 시험을 다 문제 한번 건드려보면 알지요. 자동시험을 딱 건드려보고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로서는 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건축도 해보고 건축하면 딱 이거 갈등 오게 되어있잖아요.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헌낭 내년에 끝나면 급속도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왜냐. 교회가 강단해서 돈소리 안 하니까 헌낭 부담 일치 없으니까 오직 성교 나가니까 내가 볼 때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부흥이 확 났는데 3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리지널 진짜 전도제자다. 앞으로 크게 부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는 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딱 만나면요. 이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못 받을 사람인지 금방 표가 나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봐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보면 히브리시불장이 챔피언들 짝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일곱 명 랩런트들 이분들이요. 다 전부 다 사선을 넘어서는 시험인데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스타가 됐지. 시험이 이 일곱 명 랩런트들은요. 시험이 오면 그걸 믿음을 이기고 또 다른 또 답을 찾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더 큰 시험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내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지야 할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가 오직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다른 거 안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잡고 말씀을 잡고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야구부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 온전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도 바올도 같은 말에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사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사도 바올도 그랬다니까요. 많은 환란이 왔는데 환란 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해라. 아니 환란이만 어떻게 즐겁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바올은 샤오랑을 차고 찬양했잖아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뭐 잘못했습니까. 간 보금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전혀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멀쩡하게 치료해 주는데 그거 그랬다고 고소당해가지고 샤오랑을 차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맞고도 하나님을 차장한다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간으로서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당했던 요비 요비 23장 10절에 이렇게 믿음의 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린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해선 게 순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그냥 나옵니까. 풀부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다 찌꺼기 다 빠지고 나면 그것만 싹 건져내잖아요. 그게 순금이에요. 그렇지만 99.99% 사치요. 완전 순금은 용광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순금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남 모르는 많은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고통을 엄청나 당하고 살아왔고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왜 안 고쳐집니까? 네 은혜가 좋게 해.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니까 이런 아픔도 이런 걸 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아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뭐 얼음 닥쳐 와도 괜찮아.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딱 있으면 그게 다 축복으로 다 바꿔주세요. 지난 금요시간에 꼴리아시라는 인생 위기를 만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꼴리아 합해서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두려움과 패배감에 그야말로 사로잡혀가 한 걸음도 전전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뭡니까? 저 꼴리아 같은 저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깊은 절망 속으로 구덩이를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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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러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달랐어요. 오직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현장을 본 것입니다. 이 시험과 사건을 보면서 은약적 도전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믄 이 물에게 알리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크고 작고 가난하게 부하게 귀하고 천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역대상 29장 11질로 14절에 세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것 다. 아멘 이런 영적 마인드를 우리 영국의 모든 성들 가진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절대 복음체질이라 그리.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뭐여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을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고백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결론될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뭐여 무슨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힘이 있는 거에요. 사모지 이것이 영계 플랫폼이 성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리하는 오직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재무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구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가지 시험이 올 때에 성도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세는 뭐요 지혜 지혜다 야구부가 강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기도를 통해 온다 기도를 통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구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의 주시지 구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후의 주신다 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는 망설임 없이 신실하게 그래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뭐라 할까요 앉아서도 이 말을 어떻게 답할까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지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면 그 책임 누가 질거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든지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자리에 서있어요 나 사람 말 듣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을 살면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안 듣고 그거 안 듣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해 답이 없어 간정이 없어 내가 했는데 답이 있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든 이래되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아요 풍성함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주저함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끝까지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산다니까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사실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원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가장 큰 특권 함도 따라 하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이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절대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는 내부터 책망하지 절대 누구 원수 짓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이상한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그거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기도 안 하니까 머리라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이 되니까 온갖 수단 인본주의 다 쓰지요 기도하면요 나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요 내 지금 기도 대상자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거기서 무슨 거기에 외식이 있고 거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전부 자기 수준을 뛰어넘어요 아니 어떻게 불불 속에서 살아남아요 다 죽지 던진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게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자골설에 굶주린 사자골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살아남아요 그거는 다음내리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다음내리 기도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보잘 죽고 움직였다 이 말이지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아홉 가지 세팅이라고 그래요 아홉 가지 세팅 나 자신과 현장과 세계를 치유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홉 가지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월드 워치 타워가 되고 월드 안테나 월드 플랫폼 무엇보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장세일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비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가지고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장세일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 영이 들어갔습니다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장세일장 1절로 18절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3세팅이에요 이거 딱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모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위에서 내린 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면 위에서 3초월이라고 그래요 3초월 3초월인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2, 3, 7의 빛이 직접 기도할 때 이거는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3초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버려 어떻게 태양을 멈추냐 태양을 태양을 어떻게 멈추냐고 태양아 네 그 자리에 있어 달아 그 자리에 있어라 말이 되는 소리야 피조물이 인간이 태양이 말 들었다니까요 달이 홍해각은 쫙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초월적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셨다니까요 나와 교회와 업 이걸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로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이기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유대교 역사가 유세피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의 무릎이다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지 낙타의 무릎처럼 야고보의 무릎은 딱딱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가 생활화 처지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 많은 고아들을 2차 대전 이후에 그 먹여 살렸는데 얼마나 응답을 하나님 심현막차게 주시는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다 갖다줘 하나님이 심지어 아이들의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우유칠은 드렁크실은 출기 가다가 과원 앞에 쳐박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유가 상하니까 고아원 앞에 다 갖다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응답을 심현막차게 받습니까 하니까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방석이 딱 놓인다 방석이 구멍이 뻥라 두 개가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여기에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무릎 기도의 능력 그만큼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 돼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나 야고보는 우리하고 뭔 차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다 하나님 자녀 우리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잖아요 그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 24 누리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을 얻고 아침에 눈 뜰 때 오직 하나님 말아 어디에 성인 성인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나 일어날 때 저는 그 한 열 번 이상 외치고 납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는 남은 자의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로 바로 그 고백했으면 바로 기도가 있어요 낮에는 무시로 모든 것을 다 뭐로 연결해야 돼요 기도로 연결하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저녁에는 치유를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24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일곱렘먼트가 다 그랬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계 모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 다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들로 다 서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말콤 그래드웰이 좀처럼 이길 수 없는 것을 싸움에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강자들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든다 틀을 깨는 상상력으로 승리를 꿈꾸며 자신의 감성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전략으로 시합에 선 강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승리를 정치한다 무슨 말입니까 따위씨 딱 그랬어요 따위씨 꼴리아도 상상도 못했어 전혀 이해 안 되는 말 이해 안다는 자세 강자를 이기는 방법 영적으로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은 전략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패러다임 이 사고의 털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맞서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기도예요 이 말씀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은양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의 입 기도의 입 믿음의 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딱 잡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간단하죠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은데 토롬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교회 청년 출신들은 말씀이 있죠 왜 포럼을 늘 하면서 서로 말씀을 거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들 어른들은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 맡고 있으면서도 일에 대한 걱정하고 일에 대한 염려하고 일에 대한 의논을 하지 말씀 포럼 해봐라 하면 못해요 말씀 포럼 강단 중심으로 받은 말씀까지만 포럼 해보세요 잘 못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영적인 대화가 잘한데 그래서 훈련을 받은 그래서 훈련을 받은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이 말씀 말씀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끝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의 시내 한 규통에 있는 악기점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바이오린을 하나를 들고 주인에게 이걸 사라고 안 산다고 나 배고파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사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없이 옷 달라주고 그 악기를 샀는데 이래이래 닦아보니까 1707년 이 악기 이름 앞에 나와 있어요 안토니우스 스타리드 스타라우드 바라우스 록스나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년 동안 그 유명한 악기를 찾으려고 온 노력을 다한 데도 찾지를 못했던 이 악기가 이 그림 같은 이 사람의 손에 있었다 이 악기 가격이 얼마되냐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겠죠 부르는게 갑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을 체험한 사람 가격을 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과 인물 속에 또 변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체 못 온다 그렇게 이제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 속에 사람들을 빠뜨를 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럴수록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세요 사망의 강을 내준다고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큰 길을 만드시는 뭐야 웨이메이커 그야말로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크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길에 반드시 여러분이 잡고 가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프라미스 킵 어두움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렇게 여러분 현장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올해 한 달 남았는데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실망자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참된 승리자의 자리에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 모든 승도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오늘부터 허락하여 주옵사사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새로운 결단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응답을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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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